배우 한소희가 제77회 칸 국제영화제 레드카펫을 밟았다. 한소희는 20일 한국시각 현지시각 19일 프랑스 남부 도시 칸 팔레데 페스티발 팔레이데이 페스티블 리미에르 대극장에서 열린 제77회 칸 국제영화제 비경쟁 부문 영화 오라이진 언 아메리칸 4가 시사회 전 진행된 레드카펫에 참석했다. 프랑스 럭셔리 주얼리 브랜드의 홍보대사로 초청을 받아 지난 16일 출국했던 한소희는 이날 간 레드카펫에 올랐다. 그는 땋은 머리에 화려한 머리핀을 착용한 채 연한 스킨톤의 쉬폼 드레스를 입고 우아한 매력을 드러냈다. 특히 레드카펫에서 환한 미소를 지은 채 인사를 하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줘 시선을 사로잡았다. 한소희는 배우 전종서와 함께 새 시리즈 프로젝트와의 가제에 출연을 확정지었으며 올해 하반기 크랭크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. 한편 제77회 칸 영화제는 지난 14일부터 오는 25일까지 프랑스 남부 휴양도시 칸 일대에서 열린다. 한편 제7천